안녕하세요,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홍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홍어 처음 도전인데 일단은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깠어. 꿀인 게 졸X하고요. 어떡해, 이거 휴지. 휴지 좀. 근데 이거 약간 거야, 조금. 와, 빈속이 홍어 먹어도 되나 근데? 자, 갑니다. 자, 홍어. 홍어, 갑니다. 일단은 이거 초장에 찍어서 초장발로 일단은 해서 삼겹살 수압으로. 와, 이거구나. 괜찮아요? 네. 우와, 이게. 아, 이게 뭐냐면. 아, 화장실 향이 이거구나. 오케이. 여기서 싸운 게 올라와. 약간 맨솔 마냥. 그, 나프탈렛 먹은 거 같아, 약간. 근데 이게 맛있는 느낌이 아니라 신기해. 이번엔 삼합으로 갑니다. 갈비로 삼합, 이번에. 네. 네. 와우. 여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이 코에서 화장실 향이 계속 나. 음. 맛있는 건 아니야, 근데. 맛있는 건 아니야. 고기만 먹고 싶다, 이제. 4만 원 주고 사먹을 수 있어? 아, 못 사먹어요. 왜냐면은 먹을 수는 있어. 맛있진 않아. 주환이 형, 술.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구구구. 구구구. 이러니, 아니다. 오우. 나이스. 라인스. 자, 주환, 윤주환 군도 호머로 한번 도전해봅시다. 오, 심자드립. 이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3합 맛있지는 않다 그 화장실 향이 계속 코에서 나 음 어우 좋은데요? 자 3합 자 오케이 자 짠 짠 어때요? 무슨 맛입니까? 대게 맛나 대게 차분 대게 향이 나다가 향이 확 올라와 대게 지금 약간 올라간다 응 올라오지 금방? 여기 고속 터미널 화장실 느낌이야 재료식인거에요? 재료식은 아니야 나쁠 탈렛이야 이건 응 보신다 자 이번에는 갈비 애비야 애비야 현재의 확실한건 비린거가 아니라 리얼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계속 먹을 수는 있다 계속 먹을 수 있어? 네 먹어야 될 이유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먹고 요거 마지막 홍어 먹고 나머지는 초장 이렇게 찍어서 와 근데 향이 계속 낫는다 트름 할때마다 아 근데 자 마지막 홍어 먹습니다 마지막 홍어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안 먹을래 더 이상 편식은 안한다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데 근데 그건 좋아 첫 향은 좋아 고기랑 알싸하게 느끼한 고기랑 알싸하게 오는게 고수 느낌이 있어 고수 느낌 고수 느낌 와 왔다 또 자 오늘의 미인구 챌린지 홍어 먹기 끝내겠습니다 엔터 고수 느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